안녕하세요. 두인 노드JS 프로그래밍 12장 위치기반 서비스 서버 만들기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우버라든가 요즘에 카카오택시도 그렇고요. 또는 배달음식 주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물건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타고 갈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이걸 위치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예제를 커피숍이라고 하는 걸로 하겠지만요. 내 주변에 있는 커피숍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커피숍 정보가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웹서버가 있고요. 그 웹서버의 뒷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커피숍 위치를 저장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됐건 아니면 PC에 웹브라우저가 됐건 그런 쪽에서 내 위치를 보내면서 이 위치 부근에 있는 커피숍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찾아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숍 위치라고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또는 이런 일반적인 정보를 저장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비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조금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데이터 양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검색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걸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비트리 인덱싱이라고 하는 걸 보통 많이 쓰는데 이 인덱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덱싱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위치정보에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치정보는 x하고 y좌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좌표 값을 같이 검색을 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느려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간 인덱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인덱싱을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는 것도 좀 다르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을 찾거나 또는 원 반경을 그리고 그 반경 안에 있는 커피숍을 찾거나 그 다음에 사각형 영역을 주고 영역 안에 있는 커피숍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지도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도에 표시하려고 그러면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가 Node.js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웹서버에다가 공간 데이터 또는 위치 데이터를 웹서버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를 통해서 조회를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도 이전에 우리 채팅이라든가 또는 RPC 기능을 봤던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실제 이제 필요해서 활용할 때 다시 차근차근 보면서 연습한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커피숍 위치 저장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보죠. 이 커피숍 위치는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피숍 위치라고 하는 거는 경유도 좌표로 되고요. X하고 Y가 되겠죠. 영어로 하면 X 좌표 가로 방향 이거를 런지튜드라고 하고요. Y 좌표 위도라고 하죠. 위도라고 하는 거를 렛티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유도 좌표라고 하고 여러분이 GPS라고 하는 건 많이 알죠. 내비게이션 앱 같은 거 이런 걸 보시면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갈 곳의 경로를 찾아주잖아요. 어떤 길로 가면 됩니다. 길찾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위치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유도 좌표를 알고 있고 그거를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필요하면 그 정보를 조회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 한번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보죠. 그래서 서버 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되고요. 이 서버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몽고DB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몽고DB에서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위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간 인덱싱이라고 하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몽고DB라고 하는 걸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다고 하면 오라클이라든가 또는 MySQL 전부 다 이 공간 데이터 또는 위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몽고DB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커피숍이 있는 위치가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이 커피숍 위치를 우리가 웹페이지를 나중에 만들고 웹페이지에서 경유도 좌표를 넣은 다음에 웹서버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가 그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겠죠. 그러면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건 경도와 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도 경도와 위도가 한 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커피숍의 위치라고 하는 걸 포인트, 점좌표로 잡는다면 그 안에 경도와 위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커피숍의 리스트를 조회를 할 때도 이 위치 정보를 같이 조회를 하게 되고요. 찾기를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커피숍을 찾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영역을 중심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within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반경이라고 하면 뭐 써클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커피숍을 저장을 하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니까요. 몽고 DB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을 우리가 테이블처럼 컬렉션을 만들 때 컬렉션을 만들 때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Geometry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 이 이름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ometry의 Type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 이 Coordinates라고 하는 게 배열로 돼 있잖아요. 이 배열 안에 우리가 좌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 좌표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Passport Example2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를 복사를 해서 Geo Example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데이터베이스 쪽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 쪽 구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파일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다가 스키마 정의를 했었죠. 이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커피숍 밑줄 긋고 스키마.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유저 스키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var-schem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객체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create-schema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속성을 추가하면서 함수를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몽구스라고 하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도록 하죠. 자, 이런 코드 구조는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이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똑같이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module.exports라고 하고 여기에 스키마 객체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스키마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스키마 정의하는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키마 정의를 해봅니다. 일단 var이라고 하고요. 자, 커피숍 자, 스키마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mongoose.schema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함수 안에는 우리가 객체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중괄으로 넣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었고요. 이 안에 속성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컬렉션 안에 들어갈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넣고 그 네임은 자, 타입이 스트링이 되겠다. 자, 그냥 붙여서 써볼게요. 스트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해쉬드 방식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라고 하는 자, 두 번째 속성을 넣고요. 자, 이거는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어미 트리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지어미 트리라고 하는 속성을 넣을 건데요. 자, 위치 좌표를 넣기 위한 거죠. 위치 정보를 넣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어미 트리에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자,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스트링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거를 자, 포인트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점 좌표를 넣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콤마를 하고요. c-o-r-d-i-n-a-t-e-s 자, coordinates라고 하고요. 좌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개의 좌표를 넣는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배열을 넣어주고요. 중과로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자, 넘버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어미 트리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앱이라고 해서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건지를 넣어줍니다. 자,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트를 넣어주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자, 유니크를 를 펄스로 해주고 그 다음에 콤마 디폴트라고 하는 거를 데이트점 나우로 넣어줍니다. 자, 업데이티드 앱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데이트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유니크 펄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마찬가지로 데이트점 나우 현재 시간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스키마가 되겠죠. 이 스키마에서 중요한 거는 이 geometry라고 하는 속성을 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자, 좌표값 위치 좌표값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오죠.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인덱스를 만드는데 자, 커피 셉 스키마라고 하는 거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 geometry라고 하는 거를 2D 스피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SPH ERE가 되겠죠. 자, 이렇게 2D 스피어라고 하는 걸로 해서 geometry를 만들고요. 자, 그 밑에 추가적으로 자, find all find near find within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들었으니까 스키마 등록하고 실제 자, 이 스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는 그죠. 그 코드를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